그니까 이게 좀 믿기 힘든 말이긴 한데 한옥마을 겁나 시대착오적인 여긴 대체 드디어 깨어나셔도 돼요 내 거 어딨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내가 왜 마만데 그럼 내가 왕 마누라가 된다는 소리야 와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나 사실은 사실은 남자야 Mr. Queen Monday to Friday at 9.15pm I don't know 감사합니다.